전생이 있는데, 유네가 있는데, 환생이 있는데, 어떻게 믿습니까? 자기 스스로는요, 이미 그 기억과 그 어떤 그 영상 속에서 100%, 1000% 이미 자기는 그쪽 전생의 세계를 산 사람으로 딱 되니까 이제는 얘기에 붙들려가지고 절대 진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세계, 하나님의 주권,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, 예수님으로만이 구원받아지는 이 엄청난 천국과 그 믿지 못해 지옥과는 이 갈림길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,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. 얼마나 많은 이론과, 얼마나 많은 달콤한 이야기들과,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쇼킹한 이야기들이 많고 많아 보면 전부 다 빽돼요. 다들요, 이해가 되고, 다들 연결고리를 맞춰가지고 딱딱딱 떼어 맞춰놨어.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더라도 절대적인 진리,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, 그의 보혈로 십작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바로 알아야죠. 여기서 이탈되면요, 어느 영역에 헷갈려가는지 진짜 모른 시대입니다. 오직 세월이 가도, 사람이 바뀌어도, 역사가 바뀌어도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, 성경 딱 붙들고,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온갖 귀에 들리는 수많은 유혹과